저희 행복한 지금 출판사는 사람들의 영혼이 영혼의 울림이 있는 그 만남의 장을 책을 통해서 만들기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널려있는 행운과 행복을 가까이 있는 행운과 행복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설립한 출판사입니다. 특히 이번에 기획된 조 드레이크와 황금투구라는 책은 해외 쪽을 겨냥을 해서 제가 오랫동안 기획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주제는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원동력과 에너지가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부터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소중히 하자는 그러한 취지로 기획을 했고요. 또 정말로 맑은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만날 때보다 인간적인 삶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해서 자유의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그런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고 게임과 함께 이 책도 재미있는 책으로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